안녕하세요. 해운대에서 그림 그리는 폴 할아버지예요. 오늘 이번 주는 또 하면 더 당첨자가 있네요. 이쁜이님 축하합니다.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이쁜이님에게 이벤트 당첨이 되었네요. 생일 축하하고요. 생일날 노란 장미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노란 장미를 그리고 있죠. 노란 장미를 한 송이 정말 생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. 예쁜 액자에 넣어서 보내드릴게요. 당첨 축하 축하 축하드려요. 이번 당첨을 축하드리면서 영상을 구독자 이벤트 영상은 그만 할까? 한 번 더 해야 돼요. 참 한 번 더 예약된 분이죠.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요. 그리고 이벤트는 그만 할게요. 그러면 구독, 좋아요, 좋아요, 알람까지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벤트 당첨 또 생일 축하드리고요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럼 한 주간 오늘도 잘 보내시고 한 주간 더 잘 보내세요. 그럼 다음 주간에 뵐게요. 안녕. 안녕. 바이.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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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알람까지 좋아요. 고맙습니다. liqu정'd 감사합니다.